한국어는 노가리 한국어는 노가리 산책과 한국어는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노가리 중국어는 소리가 너무 많다 한국어는 노가리 한국어는 노가리 노가리 고기와는 노가리 고기를 자르기 그러는 사람은 술안주로 구워먹어두 요리하는 노가리 뼈도 다 칠해놓은 거네 이게 맛있더라고 저번에 먹었잖아 그때 유럽 갈 때도 이거 볶아가지고 이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술안주로도 우선 이렇게 노가비를 바삭 볶는구나 바삭 볶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장은 살금 양념은 이제 노릇노릇해졌네 잠깐 꺼놔 그렇게 옮겨놔 옮겨놨다가 고추장하고 또 볶아 양념을 이거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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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늘 생강 애간장 애간장을 살짝 해야지 간장? 긴간장 물 이렇게 양념을 끓여 볶아 아니 볶아 이래가지고 이제 다 기름도 안 넣고 볶네 아니 아까 기름도 볶았잖아 이제 볶은이로 끓으면 이제 이렇게 제가 기름을 끓였으니까 이건 다 볶아졌으니까 양념만 입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된 거네 음 맛있겠네 음 맛있겠네 음 하지 않게 음 그러니까 아까 볶았지 음 음 음 음 땢고 이렇게 때 불을 드시 죽음 물 quickly 맛있다 녹아래 네 아 어흥 음 맛있네 이는 어쩌냐 엄마 이빨이 나보다 더 좋은가봐 잘 씹네 흑흑흑 흑흑 와부셔 흑흑흑흑 이쪽으로 걸어와 밥 밥 밥 밥 밥 밥